자 봅시다 터치스크린 얘기입니다 뭐 보시면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러지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터치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랍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찍으면 이렇게 점 찍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얘네가 파악하는 게 터치스크린 패널이고 터치스크린 개념 중에 나왔죠 터치스크린 패널 중 왜 안 돼 정전 용량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 끼고 만지면은 인식이 안 돼요 무조건 도체 그러니까 뭐 전도성 물체여야 됩니다 패널은 전기가 통하는 이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이 정전 용량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보시면 표면이랑 투영 두 가지로 나뉘죠 표면 정전 방식부터 봅시다 표면 정전 방식은 패널의 내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 회로가 동시에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패널이 있으면 내 모서리에 회로가 있대요 내 모서리에 회로가 있어서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에 표면 정전 방식이겠죠 이 표면 정전 방식에는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즉 필름이 센서인 거예요 필름이 센서 그래서 이 센서가 필름이 필름의 전도성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물체의 전화량과 패널의 전화량의 차이에 의해 뭐가 생긴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물체의 전화량과 패널의 전자량의 차이에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옆에다가 정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분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밑줄로 정리하시는 게 편하면 밑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닿아요 여기 딱 닿아 이거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닿으면은 전압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형성된 자은기장은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은 정전 연량을 변화시킵니다 내 모서리에 있는 감지회로는 정전 연량이 변화된 정도로 측정해서 어? 얘가 측정하는 거예요 모서리에 있는 애가 그래가지고 어? 이쪽이 좀 뭐가 어? 이쪽이 약하고 이쪽이 뭔가 강하고 뭐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지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곳에서 그래서 좌표 따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센서에 물체가 접촉하고 전압이 변화하는데 그 전압이 변화하면서 전기장을 형성해요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정전 연량 우와 발음이 개어려워 정전 연량 정전 연량 정전 연량 역시 변화하겠죠 변화라면 감지회로가 아까 그 내 곳 내 귀퉁이에 있던 감지회로가 변화된 정전 연량을 측정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장점은 뭐냐 표면 정전 방식은 투영 정전 방식에 비해 단순하고 싸요 단순하고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뭐가 문제다 정확도가 그게 구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딱 봐도 여기에 박았는데 얘네가 얘네가 뭐해요 얘네가 감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퉁이에서 이 안에 있는 애들을 다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대로 터치가 안됐거나 살짝 터치한 애들은 어떡할 거야 어 요게 맞나 맞나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도가 낮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못합니다 하나만 인식할 수 있어서 다중 터치를 지원을 안 하죠 그러면 투영 정전 투영 정전 방식을 볼까요 자 투영 정전 방식은 접촉을 관계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에 일정한 구형마다 배치해서 활용하는 방식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투영 정전 방식은 자기 정전 방식과 상호 정전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정전 방식은요 내가 읽어본 결과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거든요 어 여기 이거랑 똑같아요 한 번 읽어볼게요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을 해요 그럼 물체의 전화량과 패널의 전화량의 차이에 의해 전화비 변화예요 똑같죠 물체 접촉 전화변화 그럼 뭐랍니까 이때 형성된 자기장 이때 형성된 전기장 전기장에게 정전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 정전 용량 측정하죠 그래서 그 원리가 표면 정전 방식과 유사해요 근데 틀린 점도 있겠죠 뭐야 표면 정전 방식과 달리 하나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여러 형태로 배치한 센서들 그러니까 센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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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혀 있어요 센서가 표면 정전 방식은요 여기 귀퉁에만 센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전 방식은 센서가 이렇게 월기설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정확도가 향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서가 특정 지점 접촉에 의식하면 센서의 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회로가 접촉 지점에 일어난 정전 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과 열의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그러니까 정확도가 늘어난 겁니다 정확도가 업 된 거죠 자기 정전 방식은 표면 정전 방식에 비해 반면 자 보시면 상호 정전 방식으로 가봅시다 상호 정전 방식 얘가 개빡세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접촉이 있냐 없냐로 일단 접촉이 없을 때와 접촉시가 따로 나옵니다 이거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로 정리를 해야겠죠 정전 방식은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에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이거야 감지 라인 구동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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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이름보다 상호 정전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 물차에 접촉이 없을 때입니다 접촉이 없어요 없는데 구동 라인에서 전기장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들은 접촉해야 전기장 나왔죠 접촉이 없어도 구동 라인에서 전기장을 만드는데요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구동 여기서 쫙 전기장을 형성해 그럼 이 전기장이 감지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전기장이 있겠죠 한 전기장을 100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이라는 전기장을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이 형성된답니다 그래서 얘네끼리 야 우리는 전기장 100으로 가자 전기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 거다 그거 누구 닿은 거다 왜 여기에 있는 이 전기장이 뭔가 닿으면은 여기로 이동하겠죠 그르르 그르르 만들 거 아니야 사람이 전기뱀정화가 아닌 이상 우리 손에도 전기장이 있냐 그러면 우리 손에 닿으면 전기가 살짝 올라가겠죠 그럼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패널의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또 말이 달라져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접촉하게 되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100이라는 전기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딱 닿아 이거 손가락 누가 딱 닿아 100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막 90 80까지 떨어지겠죠 여기로 이렇게 다 이동하니까 전기가 전기장이 그러면 얘가 낮아져 그러면 여기에 물체가 닿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기장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뭐야 더 정확하게 닿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흡수되요 흡수되면 구동라인과 감지라는 사이에 형성된 상호 정전 용량이 감소합니다 정전 용량이 감소해요 근데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해당 지점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자 유지한 전기장이 접촉물체에 흡수되면서 정전 용량이 감소합니다 그 부분이 전기장 역시 감소하는데 그게 정확할수록 더 크게 감소합니다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 상호 정전 용량이 변화하고 구동라인과 감지라인의 교차점인 터치 좌표 쌍이 인식된다고 합니다 구동라인과 감지라인 보시면은 아 뭐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 교차점 있죠 터치 좌표 쌍이 여기도 생겨요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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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쳐 얘는 그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얘는 구동라인이나 감지라인에 개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개 터치 좌표 쌍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터치 좌표 쌍의 정보를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중앙 처리장치 CPU에 전달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인식하고 이거 CPU에 전달한다 즉 얘는 다중 터치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 딱딱딱 지금 보시면 A, C, D 한 번에 우리가 팍팍팍 이렇게 찍어도 한 번에 인식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호 정전 방식은 구동라인과 감지라인의 교차점을 개발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좀 시간이 많이 써야 돼요 단점인데 멀티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별로 없죠? 음 설명하니까 뭐 별거가 없는데 그냥 음 정신만 똑똑 차리고 정리만 좀 잘해주시면은 내신에서는 뭐 위험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표면 정정 방식에서 투영 정정 방식으로 가는데 표면 정정 방식하고 투영 정정 방식에 자기 정정 방식 있죠 얘네 둘이 원리는 유사한데 뭐가 달라? 자기 정정 방식이 정확도가 더 높인 거죠 행과 열로 감지 센서를 더 많이 박아놨으니까 그러면 상호 정정 방식은 뭐예요? 멀티터치가 된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겠죠 그리고 일정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가 물체가 닿으면 오히려 그 자기장이 줄어들고 아니 자기장이래 전기장이 줄어들고 전기장이 줄어든과 동시에 그 해당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시간 오래 걸리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질문하시고 강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